나이가 그래 그런지 어린아기 사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기라고 소개하는 젊은이들이라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 손자라고 하는 중닙은이들은 더 잘 알고 있을 테고 아기가 귀해졌습니다 양육이 쉽지 않게 된 현실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지만 복지 과잇, 국민 나태 따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하는 정치가 있고 보면 일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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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